아 경시 진짜 좋다 여기 낙동강이 보이는 핸즈커피에요 잠깐만 제가요 뭐 내기한거 어머나 쌀 보셨죠? 쌀이에요 쌀 나란히 줄 세워서 예전에는 손으로 다 심었는데 예전에는 기계로 심죠 낙동강 보이고 다음 2층에서 바라본 핸즈커피 1층이에요 2층이에요 언니야 언니 빵 하나 나 하나 어때? 좋아 응 이거 먹어? 언니야 올리브유에 찍어 먹어야지 응 이거 안 좋아해? 이거는 좋은 기름이야 언니야 언니 언니야 커피 마시러 왔는데 언니는 창가가 눈이 부시대요 왜 우리 따로 앉아있어요? 고마워 언니야 알탕 먹어? 응 알 맛있겠다 한 개만 줄래? 좋은데 또 좋은데 언니 아까 한 개 줬으니까 한 개만 더 줘야지 하나 주면 정이 있겠나? 응 고마워 잘 먹을게 언니 아구 맛있게도 먹네 맛있겠다 나는 뭐 먹을게 굴레 정복무레예요 언니 좀 먹어 이거 싫어 나이는 좋아 뜨뜻한 게 좋아 응 그거는 나이 든 사람이 뜨뜻한 거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요 2열치열인데 아 맞네 언니야 나이 든 게 아니고 2열치열이다 이야 맞다 언니 맛있게 많이 먹어 응 언니야 알탕 먹어 응 알 맛있겠다 한 개만 줄래 좋은데 또 줘요 아니 아까 한 개 줬으니까 한 개만 더 줘야지 하나 주면 정이 있겠나? 응 고마워 잘 먹을게 언니 아구 맛있게도 먹네 맛있겠다 나는 뭐 먹을게 굴레 전복무레예요 언니 좀 먹어 이거 응 싫어 나이는 좋아 뜨뜻한 게 좋아 응 그거는 나이 든 사람이 뜨뜻한 거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요 2열치열인데 아 맞네 언니야 나이 든 게 아니고 2열치열이다 이야 맞다 언니 맛있게 많이 먹어 응 응 이야 여기가 진짜 연꽃 우와 흰색 밖에 없네 이쁘다 언니야 언니야 얘도 이쁘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쵸 언니야 얘도 이쁘네 그쵸 언니야 얘도 이쁘네 더우세 아이고 이래도 또 나오네 아 덥다 이쪽으로 가니까 시원하네 그쵸 물고기는 어떻게 울까 언니 찍찍거린다고 알탕 맛있게 먹어 보자 으악 맛있겠는데 알 한 개만 줄래 으악 너무 좋다 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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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야 바로 얼탉 먹어 응 네 맛있겠다 한 개만 줄래 저는 또 줘야해 아하 Ну 아까 한개 줬으니까 한개만 줘야지 하나 주면 정이 있겠나 뭐 너 그쵸 고마워 잘 먹을게 언니 아이고头 맛있게 또 먹네 맛있겠다 나는 뭐 먹게 몰래 전복물에요 언니 좀 먹어 이거 싫어 나이는 좋아 뜨뜬한게 좋아 그거는 나이 든 사람이 뜨뜬한걸 좋아하는거야 나이는 이열치열인데 아 맞네 나이 든게 아니고 이열치열이다 맞다 언니 맛있게 많이 먹어 다정한 연인들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토끼풀 꽃들이 밤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연못에 들어가지 마세요 연못수록에 왜 들어가나요 연못수록에 왜 들어가나요 안들어가지요 구무산은 언제나 밑에서 봐도 예뻐요 멋져요 제가 여기에 잘못 들어왔나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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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보이죠 안녕 KM전 구미갤러리 우후 오 이쁘다 여기 잠깐 보고있어 어? 나 화장실 갔다올게 고인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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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풀 맞지? 접시꽃당신 아이고 바지도 엄마 여기 막 하루살이 온다 금산 가까이 있어도 자주 못오네요 아까 큰 부채를 내가 아 진짜 식당에 밥먹고 놔두고 왔나보네 솔방울 올라가자 저 푸른 언덕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을때는 계단아 반갑다 나를 운동하게 해줬소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좋대요 내려가는 계단은 아니데오 어머나 그런데 따 먹지는 못하겠다 차가 안다녀서 오염된건 없는데 누가 따 먹은거야 아멘